자, 좀 진정 됐어? 형? 아, 약간 들어갈 때 스틱이 딱 땄어요. 얼굴 안 맞았죠? 괜찮았어요? 아니, 걱정은 얼굴 맞으면 또 와서 막 그럴까 봐. 아니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어, 뭐, 오늘도 여전히 사고가 있네요. 뮤직비디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야해요! 네? 야해 야해! 아, 뭐 요즘 최대의 이 정도는 뭐가... 아무도 아니죠. 야한가요? 뭐, 뭐 어쨌든 저희들의 그 아까 말씀드렸던 깊은 그 저희 소관에 있는 그 마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앞으로 나올 앨범 22일 날 밝게죠? 네, 오늘 오신 분들은 사과하실 수 있죠? 네, 사과하실 수 있어요. 사과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저 뒷북 죄송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음악, 저희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회사에서 그래, 니들 멋대로 해라 해서 팍팍 밀어주셨어요.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네, 그래서 사과하실 고생한 저희 가사들 감사드리고요. 또 이제 뮤직비디오, 뭐 남성분들 또 보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거 같은데 집에 가서, 뭐, 벅스나, 뭐, 벨로운, 뭐, 여러, 여러, 네, 음악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일 많이 행복한 해피타임. 그쵸. 방문 다 드시고. 어쨌든 저희가 어쿠스틱을 준비를 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뭐, 진짜 막, 개인무대 이런 거 했는데 어, 같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여기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빠졌어, 빠졌어. 왜 웃어요, 왜. 왜, 왜 웃어. 이즈가... 이즈가 짰어요. 네, 여러분, 짰습니다. 어쨌든, 어, 첫 곡. 턱식이 이제 초기 때 이제 클럽 공연hip을 하면서 턱식 tämä 첫 자작곡이죠? 예. 첫 자작곡이에요. 스톰이라는... 뒤로 동맥을аетstanbul 가주세요. 자, 다시 박 Reлиosțer. 예 안에 앉으세요, 공항에 앉으세요. Doubt gratis. 희Narrator 현대을 위해 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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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봤어요 너도 먼저 하고 싶었던 너 왔어 넌 너를 모르고 있던 너 어차피 너를 죽여놔 내가 내버리는 건 내가 내버리는 건 너를 그렇게 서고 지고 싶었던 너 가지고 싶었던 너 하지만 꿈에서 꿈을 지게 너냐 자 다시 둘 다 같이 스윙 포 이제 족발 미칠 거리 내 가슴이 너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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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말 미치겠어 내 가슴 멀어진 널 잡으려 할수록 두꺼지도 부서지는 이거 품속에라도 널 안지깔겠어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바다가 널 게 있어 기여줘 우리 그만 진영님이 둘 다 같이 너무 아파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너 하지만 꿈을 지었어 꿈이 지게 이제는요 자, 잠시만, 잠시만 Oh my baby 새존맨 빛이 거리 Oh my baby 내 가슴이 너무 아파 Oh my baby 내 가슴이 너무 아파 난 정말 위치했어 내게서 멀어지는 널 잡으려 할수록 너도 지우고 싶어지는 이 가슴 속에 나도 너를 다진 가겠어 자, 잠시만, 잠시만 난 정말 위치했어 내게서 멀어지는 너도 잡으려 할수록 너도 지우고 싶어지는 이 가슴 속에 나도 너를 다진 가겠어